네 오늘의 와이주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반도체로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태초선생님이 100원 달라고. 그래서 지금 분봉샷으로 봤더니 그때 기억이 나요. 예언은 성공이 우리 근데 종가까지 볼래요. 선생님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은봉 그러니까 갭상승 한 다음에 은봉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시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가까지. 아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네 종가까지. 맞네요. 그때는 동방 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신다고요. 예 한번 같이 봐요. 자 그리고요 오늘 주제는요 조선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주 얘기 많이 했었다면서요. 네 조선주가 확실히 오늘장의 특징주라고 부를만 하더라고요. 조선주의 어떻게 보면 최근에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낙폭과 대주들의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조선주가 그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아 수납매적에서. 싶을 정도로 조선주가 모두 한꺼번에 동반 반등을 주는 모습이 있었고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또 돌고 돌아서 수주 모멘텀이 들어요.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 얘기를 할 텐데요. 조선주는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흐름이 좋지 않아도 현재 쌓아놓은 신계수주가 많잖아요. 그럼 그냥 막 올라요. 저희는 아마 그것을 조선주가 대장주로 움직였을 때의 그때 시장 흐름에서 충분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주 모멘텀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가능성도 상당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됐지만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계속 수주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잠깐 살짝 떴다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시장의 움직임에도 상당히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납매에 이어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 지금 하반기 들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을 현재 뭐라고 보고 있어요? 수주 물론 수주지. 수주 하나면 말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수주 안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수주를 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사실 조선주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올해 내내 카타르였잖아요. 카타르죠. 그런데 카타르가 얘기가 나오려다가 들어가고 나오려다가 들어가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예요. 뭐 우리나라가 LNG선 쪽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하다. LNG 중반선으로. LNG 중반선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쪽을 싹쓸이 해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조용하다는 거. 안 나왔으니까. 이게 일단은 주가 최근까지의 조정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는 사실 우리 아직까지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 해결되지. 한국해양조성 부분이라는 부분에 그 불확실성은 계속 놓여져 있는데 이거 합치면은 꽤 크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업황이 어떻게 돌아갈까. 일단 다른 거 빼고 현재 구조조정상에서의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 대체적으로 정리는 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LNG선이라고 하는 LNG선일 수도 있고요. LNG 추진선일 수도 있고요. IMO 2020을 통한 지금 그 뭐라 그럴까. 환경 관련 이슈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LNG에 목을 걸고 있는 거예요. 카타르도 전 세계 30%의 LNG를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LNG 운반선에 대한 지금 이제 수주가 아니라 이제 건조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소 앵커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싹쓸이를 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몇 조단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가져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운송이라는 부분은 있잖아요. 세계 교육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신조선도 만들고 운반도 되고 이러는 점인데 그래 그중에서도 조금 센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게 LNG 쪽이란 말이에요. 환경과 연결이 돼서 일단 환경 좀 좋게 좋게 만들자. 벙커슈 만들면서 환경오염 일으키지 말고 좀 이런 점에서 좀 말 잘 해보자 라고 하고 석유 많이 석탄 쓰지 말고 중국 쪽으로 좀 옮겨가는 거 LNG로 좀 바꾸자. 천연가스로 바꾸자. 이러면서 LNG 가스에 대한 운반 그리고 LNG 추진선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보다 환경에 적합한 환경 친환경적인 그런 조선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강해지면서 신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거든요. 또 워낙 우리는 불확실성에 살았잖아요. 아 예예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불확실성.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선주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가 봐요. IMO 2020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 상당히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 환경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강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싹 다 바꾸는 거 말고 엔진만 갈아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LNG 추진선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듀얼로 해서 지금 LNG 추진선의 수주가 삼성중공업 최근에 10척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추진선 달아가면서 살 것 같구나. 이러면서 근데 그게 그냥 이제 PC선보다는 좀 단가가 높아요. 이걸 삼성중공업이 내리 뽑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수주의 가능성 이제 선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카타르도 있다. 카타르 프로젝트도 있다. 그런 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맞죠. 이렇게 세계 기업의 최근에 실적 목표치랑 달성을 얼마나 했는지를 비교를 했더니 삼성중공업이 그나마 이제 50%를 넘겼더라고요. 예. 그런데 좀 더 넘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삼성중공업의 거는기가 굉장히 커요. 어떻게 보면은 좀 시추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해양 플랜트 그쪽에서 좀 수주를 많이 하다가 오히려 이제 지금 LNG선으로 옮겨간 그런 상황이었고 뭐 LNG 추진선이 되면은 엔진 갈아낀다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관련 종목들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 수주는 확실히 선조들이 움직이는 게 눈에 띄고 있거든요. 카타르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추진선과 관련된 LNG 추진선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 조선해양이나 대우조선해양도 여전히 좀 수주를 받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강하죠. 그런 점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워낙 불확실성이 커다 보니까 선조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주가 신규 수주가 많지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상반기에 조선주가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수주 잔고로 보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신규 수주가 너무 안 들어왔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IT랑 되게 흐름이 비슷하네요.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제 서버 디램이 얼마나 남았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수요 자체가 일단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봤었는데 이제 조금씩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금 조선도 이제 선조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붙여가지고 좀 더 싸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구한을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방법이 아 이거 LNG 추진선이구나. 오늘 그래서 보면요. LNG 관련주로 봤었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종목들이 지금 또 다 한국 카본이라든가 보게 되면은 그쪽에서 좀 움직이는 게 좀 눈에 띄고 있거든요. 동성화인택도 지금 현재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든 IT든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기가 좀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와야지 좀 움직여서. 진짜 최근에 일단 흐름과 되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IT와 조선주 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을 앞서 전문가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그런 쪽에 당분간 조금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쪽에서 일단 많이 빠진 것도 많이 빠진 것이고 순환매에 대한 흐름도 여기서 좀 잡아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관건은 처음에 말을 잘해줬어요. 신규 수지가 들어오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와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연간 목표지 달성하고 이런 흐름이 나와주는지 이게 또 전 우리나라가 조선주는 아직은 세거든요. 그런 점에서 계속 잡아갈 수 있을지 카타르 소식은 연속적으로 나올 것인지 이것을 주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51분이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 분석하고. 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8월달에 좀 나온 건데요.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올해 수주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실 되게 부진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반기에 커버 가능성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수주가 들어온다면 아마 조선이 좀 더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주 목표가 78억 달러고요. 1월부터 7월, 8월까지 보게 된다면 어쨌든 절반 이상 넘겼고요. 남은 4개월 동안 발주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다까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오늘 나온 걸 봤는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요. 일단 투자에 대한 비중 확대를 봤는데 이건 가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적인 측면에서 사실 조선 업황이 정말 호황이다라고 보면 PR 보면 되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PBR로 보게 됐더니 항상 그러했듯이 0.62배에서는 올라오는 거 이번에도 확인했다고 보고 있고요. PBR 1까지는 못 갈 것 같고 한 0.94배까지는 상단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황이나 이런 걸 보지 말고 밸류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두 증권사 다 이제 오를 때가 됐다라는 의견 쪽으로 가져가고 있네요.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일단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좋은 얘기가 나왔고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감은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기대를 이제 조선 업체들은 현실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수주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하반기에 중심지로서 얘기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봐. 네.